안녕하세요 김사라입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혼란스러운 질문이에요 최근에는 모델이나 사업가, 작가 저는 그냥 지금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천천히 발견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을 지금 계속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카메라를 잡았을 때부터 저를 꾸준히 탐구해왔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발견을 해나가는 사람? 나를 알아야 타인들과 의미 있는 삶이나 목표를 같이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